.. 왜냐하면.. 바빠요.. 일단은 houseGB. 일단은.. 집주인 houseGB. 일단은 houseGB. 젊은 집주인! 젊은 집주인 교수잖아. 젊은이들 감싸주고. 나 잘하는 사람이 있어. 그리고 요즘은 금부러 놓으러. 깜짝이야. 저렇게 주워가고 화장할 때 후회봐요 아무 생각 없어. 살아있을 때 자. 아빠 아침들어. 지금 딱. 지금이다. 엔딩 엔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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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다. 신난 안 하지 말아요. So far away.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. 사랑이 그렇게 힘들게 하나요. 마음이 그렇게 너만 찾고 있나요. 머리가 희미해 아직도 넌 가슴 깊은 곳에 사나 봐. 마음이 아파와 지금도 난 네가 보고 싶나 봐. 아프고 아파도 날 바라볼 수 없잖아. 오늘도 이렇게 그리우면 어떡해. 사랑이 그렇게 힘들게 하나요. 사랑이 그렇게 너만 찾고 있나요. 사랑이 그렇게 너만 찾고 있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